2024학년도 대학수능 당일인 오늘 전북지역 65개 시험장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시험장에서는 1교시 진행 중 시험 포기 학생이 나와 퇴실 조치됐으며 전주에서는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고 복통과 심한 기침 등을 호소한 수험생 4명은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기도 했습니다. 경찰에는 시험장 착오와 소음, 신분증 전달 등 수능 관련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지만 예년에 비해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한편 졸업생들의 응시 비율이 높아지면서 2교시 기준 결시율은 10.3%로 지난해 11.8%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